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가상금리, 베이지북, 그린북, 사내유보, 포치, 니치마켓, 가상통화, 암호통화, 캐리트레이드, 우회상장, 유동성장세, 유동성장세, 하인리 법칙, 영모기지론 요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 펴보면 우리가 8페이지에 보면 스프레드 일단 기억나요? 여러분들 스프레드가 어떤 기준금리와 어떤 금융상품 등에서 기준금리와의 차이, 금리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거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준금리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그걸 덧붙이는 금리, 기준금리에 더한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당연히 가상금리라고 하겠죠. 가상금리, 더하는 금리니까 가상금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달라지는 건데 그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가 낮으면 더 갖다 붙여요. 더 갖다 붙여요. 신용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죠. 한편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으면 가상금리가 신용도가 높아 그러면 얘한테는 위험이 작으니까 가상금리가 낮고요. 신용도가 낮으면 가상금리는 커집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더 금리를 많이 받겠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렇죠? 가상금리. 두 번째, 미국 중앙은행이 연간 8차례를 발표하는 미국 경제동향종합보고서다. 밑줄 그으세요. 8차례 발표하는 미국 경제동향종합보고서. 이게 책 표지가 베이지색, 약간 갈색 비슷한 그런 거에요. 흐린 갈색 이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베이지북이라고 봅니다. 베이지북. 자, 그래서 이걸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베이지북은 연방준비제도 12개죠. 연방준비제도가 페드 얘기하는 거죠. 페드. 자, 연방준비은행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전문가 등의 견해를 담고 있다. 또 각 지역의 산업생산활동, 소비동향, 물가, 노동시장 상황 등 모든 경기지표들을 조사, 분석한 자료도 들어가 있다. 한국에는 이와 유사한 그린북이 있어요. 그린북. 그러면 이 다음이 뭐냐. 기획재정부에서 2005년 3월 4일부터 매달 발표에요. 매달 발표는 최근 경제동향을 밑줄. 기획재정부 밑줄 보세요.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는데 그 표지가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린북이다 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린북이라고 부르기보다도 최근 경제동향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최근 경제동향은 한국의 경제동향에 대해 국민의 의와 판단을 돕기 위한 보고서로 내용은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입 등 지출부문과 산업생산, 서비스업활동 등 생산부문, 고용, 금융, 국제수지, 물가, 부동산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0페이지를 볼게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 재무상태표의 이익인여금과 자본인여금을 합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내유보라고 합니다. 사내유보. 이것은 뭐냐면 저 봐봐요. 여기서 이익인여금하고 자본인여금은 뭐냐면 이익인여금은 그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중에서 남는 돈 있죠. 비용을 다 쓰고 제한 남는 돈. 잉여금이에요. 잉여금. 자본인여금은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거기에서부터 오는 잉여금을 우리가 자본인여금을. 그러니까 이 잉여금은 어떻게 아무튼 이 회사가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더 돈을 많이 번거죠. 그죠? 그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내유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합한 것을 사내유보라고 하는데 이익인여금은 기업이 번호를 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것이고요. 자본인여금은 액면가 초과주식. 그러니까 요거 초과주식 발행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내유보라는 사내유보가 많을수록 좋은거에요? 아니면 적을수록 좋은거에요? 적당해야 좋은겁니다. 왜냐하면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면 그 돈이 아깝잖아요. 그 돈으로 영구개발을 한다던가 차라리 배당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얘네들이 그걸 빨리 좀 써야 되는데 써가지고 좀 경기도 잘 돌아가게 하고 영구개발 등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돈을 쌓아놓고만 있어요. 그래서 비난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사내유보. 자 그 다음에 무엇은 파칠의 중국식 발음으로 이게 파괴할 때 파차잖아요. 칠이 무너진다. 칠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중국식 발음으로 포치라고 한대요. 그래서 포치는 중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당 칠 위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뜻하며 경제성장률 7% 붕괴를 말로 그래서 이 칠 위안과 7% 치이다 파괴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포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의 뭐뭐는 틈새란 뜻이래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틈새시장을 의미하는 니치마켓입니다. 니치마켓에서의 니치는 틈새란 뜻으로 니치마켓이란 틈새시장을 말하는데 남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을 파고들거나 거대기업들이 투자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파고들기 힘든 점을 간파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장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을 니치 전략,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라고 하죠. 또한 이 마켓을 개척하는 기업과를 니쳐, 사람, 사람이죠. 티쳐도 안, 티쳐가 아니라 뭐예요? 니쳐라고 한대요. 니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자, 교재 11페이지. 무엇은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발행 유통되는 전자적인 가치다. 자, 밑줄 그으세요.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발행 유통되는 전자적 가치.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인데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요거 가상통화예요. 가상통화. 가상통화인데 요게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상통화라고 하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무슨 사이버머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가상통화로 통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도 가상통화라고 했다가 그래서 좀 더 이런 비트코인류를 좀 더 범위를 좁혀서 확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암호통화라고 봅니다. 암호통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 거래가 가능한 분상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 유통된다는 점에서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같이 이전의 가상통화로 불리던 것들과 완전히 상의하죠. 그래서 IMF나 국제기구에서는 이런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특히 범위를 좁혀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암호통화로 부르면서 기존의 가상통화의 하이 개념으로 불려서 좀 더 요거를 확 범위를 좁혀서 부르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통화가 앞에서 본 가상통화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란 금리가 낮은 나라의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국가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거래. 밑줄. 금리가 낮은 나라의 통화로 금리가 높은 국가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캐리트레이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앤캐리트레이드라고 많이 들어봤죠? 금리가 낮기로 가장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나라인 앤화를 빌려다가 그래도 일본보다는 금리가 높은 한국에다가 투자하는 걸 우리가 한국이나 그 밖의 다른 나라에다 투자하는 걸 앤캐리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요거. 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인 일본에서 앤화자금을 연 1% 조건으로 빌려서 1년 만기 연 2%대인 한국 채권에 투자하면 환전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캐리트레이드다 한다. 자, 요게 2%가 아니라 요게 2%에서 1% 빼면 1%겠네요. 그죠? 요 1% 근데 이제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요 캐리트레이드가 뭐의 쥐약이겠어요? 뭐의 엄청난 쥐약이겠어? 당연히 환율에 쥐약이겠죠. 환율. 그렇죠? 그래서 환율. 요 이자 몇 프로 먹으려다가 환율이 급격하게 바뀌면 그냥 그대로 가능수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 기업이 상장을 위한 정식 정찰을 밟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장한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존 기업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상장하는 것. 요걸 뭐라고 그럽니다? 우회 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편법을 동원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시중에 투자처를 못 갖고 떠도는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 자, 여기서는 투자처를 못 찾고 떠도는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죠. 그러면 우리가 돈이라는 말을 돈 중에서 유동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그 유동성이 갈대를 못 찾아서 주식시장에 몰려요. 투자할 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식이나 살까 하고 몰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주가가 올리려면 사실 FM대로 정확하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해서 장래가 굉장히 전도 유망해지거나 그래야지 주가가 오르는 어떤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주식이 오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무엇은 위기의 우연이 위기는 우연이나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어떤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데요.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감독자였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5천여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해 본 후에 1대 29대 300이라는 이게 뭐냐면 하인리이죠. 하인리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형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 요인으로 유사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경미한 사고 이전에는 비슷한 원인에서 비롯된 사소한 증상들이 300건에 있어서 요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징후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하인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거주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뭐라고 그러냐면 역모기지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다 여러분들이 밑줄 보시냐면 여기 연금식으로 그 다음에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 여기 밑줄 보세요. 자 원래 모기지 모기지가 저당이거든요 저당? 근데 보통 저당은 어떻게 봤냐면 가령 여기 어떤 주택이 있는데 요거에 담보가치가 한 3억 정도 돼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은행이 요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 설정자한테 3억을 한꺼번에 빌려주거든요. 근데 요 영모기지로는 이 고령자 있죠? 60세 이상 여기도 밑줄 보세요. 고령자가 어떻게 하냐면 고령자는 직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셔가지고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어요. 제대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산이라고 만약에 어떤 아파트나 집밖에 없으면 그 집을 담보로 맡깁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단 3억을 이렇게 한 번 해주는 게 아니라 요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가령 1년에 2천만 원씩 준다던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던가 이렇게 마치 용돈, 월급을 받듯이 조금씩 조금씩 요 금액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영모기지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모기론까지 우리가 12페이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요거 공부한다는 거 되게 좀, 뭐야?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하자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